하나하나 왕아서만 할 줄 알아도 한 명당 3천 원 꼬박만 되요 평일에 만약 은행 수는 날이 있으면 저희도 쉬고 주말을 쉬는 날 자기가 매출을 올려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나눈 거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? 1분에 10만 원씩 버시는 분들께 눈앞이 있다면 뭐야 저자상에서 호텔에서는 그냥 아팠티 이렇게 맞으면 정말 내가 죽을 거 같은데 하죠 유버 비하인드 신